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미 우리 시간에 나왔어요. 살짝 지나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say that를 응용하는 거예요. 이유, 이유. 자, 이유, reason, 좋아요. 그럼 써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어려운가요? 우리 보통 한글을 딱 보면, 한글을 보면, what is the reason that you say like that? 아유, 조금 전에 제가 say that라고 했잖아요. say like that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say like that가 아니고 say that, 그렇죠? say that. 그런데 시도 아주 좋아요. what is the reason that you say that? 해도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의미 전달은 되는 것 같은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영어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쓰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서 배우자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예요, 이거. 박권님이 지금, what reason are you to say that? 가만히 있어보세요. are you to say that? 뭐가 좀 이상하죠? what reason are you to say that? what reason say that? 말이 안 돼요, 지금. 아, 오타이신 듯. 바로 말씀드릴게요. what makes you say that? 쉽죠? 그렇죠? 우리 이미, what makes you angry. 기억나세요, 혹시? what makes you angry.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뭐가 너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 거야? 그렇죠? make. 많이 쓰죠. 그렇죠? 많이 써요. 맞아요. what makes you say that?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가?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I don't understand. what makes you say that? you don't believe in me? 너 나를 못 믿는 거야?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되게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문법을 배워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임정현님이 make, 되게하다라고 적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역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당장에 뭘 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명료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지금 당장 강요를 하고 있는 건데. what makes you say that? 사역동사. 동사원형. 그렇죠? 사실 이런 사역동사, 동사원형이다. 이런 말보다도 이 문장을 잘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내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say that를 자꾸 외우게 된다. 그렇죠? 지금 외우게 된다고 하셨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임정현님. 계속 들어와요. 그 말이.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한번 해보세요. what makes you say that? 우리 그런 말 하죠. 원어민이 있어야 내가 자꾸 써보는데 원어민이 없어서 안 써보니까 까먹어요. 원어민이 앞에 있으면 더 못 써요. 원어민이 앞에 있어야 쓰는 게 아니고요. 원어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연습이 돼요. 원어민이 있으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는 영어 바로 포기하게 돼요. 영어는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원어민 만나도 전혀 늦지 않아요.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어민 만났을 때 당황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what makes you say that? 이런 말이 네비에서 툭 나오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꾸 연습이 돼서 거의 그냥 툭 치면 그 말이 나오게끔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섣불리 핑계 삼아서 도마호에 올려놓지 마세요. 원어민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길 때 대신에 좋은 문장을 많이 읽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what makes you say that? 자, 읽어보자고요. 두 번째.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정말 필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잠깐만요. 임정희님이 why you say that? 이런 말은 틀린 거죠? 아니요. 안 틀렸어요. why do you say that?잖아요. 그렇죠? why you say that? 틀리지 않았어요. why do you say that? 이 말은 근데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엄뜻 들으면 따지는 말이 될 수 있어요. why do you say that?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그냥 why do you say that? 그 말을 왜 하지? why do you say that? 하고요. what makes you say that? 하고 똑같은 말인데 why를 쓰게 되면 이유를 강조하고 이유를 따져서 묻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요. what makes you say that? 하면은 어떤 상황이길래 네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좀 친절한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억양을 잘 주시면 좋아요. 네,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르죠? 이거 보자고요.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amount 하면 무슨 의미가 생각나죠? amount. amount. 그죠? 총량. 아, 지금 여기서 the same thing 때문에 예상이 좀 되는 거죠? 예상이. 똑같은 거니까 예상이 되죠? amount가 뭐예요? 명사로 쓰면 amount는 총개. 총양. 그렇죠, 그렇죠. amount는 총개, 총양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amount.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amount는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동사로. 그렇죠? 동사로 썼는데 뒤에 전치사가 온 거 보니까 amount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전치사가 등장했어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amount가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자동사, 타동사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자동사입니다. 왜냐하면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렇죠?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와버렸어요. 전치사가 오는 이유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받고 싶을 때 그 사이에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go-school 안 하잖아요. 그렇죠? go-school. 나 학교 간다고 할 때 go-school이 아니고 go-to-school이잖아요. 그렇죠?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amount는 자동사로 쓰일 때 어떤 뜻이 될까요? 명사는 총개라고 했잖아요. 총개는 여러 개 숫자를 넣고 다 더해서 내는 게 총개죠. 총개죠. 맨 마지막에 내는 게 총개죠. 그래서 amount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다. 총 따져보니까 무엇이 되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에 이른다. 그러니까 직역이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에 이른다. 결과적으로는 amount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to는, 전치사 to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건데 최종 목적지를 말할 때 to를 써요. 그렇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에 이른다. 의역을 하세요. 이걸 우리말로는 가장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에 이른다. 매 한 가지. 정답. 맞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 매 한 거지. 결국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게 그거지. 맞습니다. 그게 그거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야, 그렇게 말 안 했어도 그게 그거지.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 문법으로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문법으로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문법이 아, 여기에 문장을 통해서 아, 이런 문법이 적용돼 있구나. 끝나버리면 아무 재미없어요. 기억에서 빨리 사라지죠. 그 문장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문법의 핵심이에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른 수준에서 좀 맞는, 어른 수준에 맞는 그런 말.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어른 수준이에요. 주학생 수준이 아니고요. 어른 수준이에요. 그럼 주학생 수준은 어떻게 바꿀까요?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it is the same thing. 그렇죠? it is the same thing이라고 해도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it amounts to the same thing이라고 구태어 배우느냐는 거예요. it is the same thing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요. 중학생도 할 수 있고요. 어른이면 조금 어른답게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좀 점잖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amoun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is 대신에 amount to가 들어가면서 느낌이 점잖고 어른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말하면서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하면 옆에서 어른들이 보고 저것들 봐라. 되게 말을 어른스럽게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질문하셨죠? 아니, 그럼 구태어 무슨 엄마 영어, 엄마 영어, 엄마들이 배우는 문법과 학생들이 배우는 문법은 똑같다면서 왜 그렇게 나눠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떤 문장을 가지고 내가 익혀야 되는가? 유아들이 쓰는 문장,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이 쓰는 문장 가지고 우리가 어른들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강세가 amount 있죠?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그렇죠? 고급지게 구사하는 겁니다. amount to the same thing, amount the same thing.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amount는 뭐라고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to가 필요한 거고요. 투가 없으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가 중요해요. 시중에 나가서 영어책을 가만히 보면 전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전치사로 배우는 영어회화, 전치사만 알면 영어회화가 된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만큼 전치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품목입니다. 항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응용해 보자고요. 그는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야, 결국 무엇이 되었다? amount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가 내 아이에게 바라는 거죠.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바라는 게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 영화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something이라고도 합니다.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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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nothing은 뭐예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을 nothing이라고 해요. 쓸모가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자, finally he became to be something 보세요. become은요. become은 동사인데 동사인데 뒤에 행용사를 바로 받는 불완전 자동사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become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명사가 올 수 있죠. 음 그렇다면 amount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amount 그죠? amount. 그렇죠. finally he amount 임정희님이 finally he amount to the something? 아니요. something 앞에 더 붙지 않아요. 그냥 something만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결국 되었다가 amount이라고 했잖아요. finally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말 단어를 떠올리는데 결국 하니까 finally 이렇게 떠올리는 그게 아니고요. amount 안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박호님이 또 그렇게 쓰셨네요. he finally grow up to be a great man. 아니 지금 amount 쓰시라니까요. amount. amount.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 그 그 그 됐어요. 됐어요. 안세화님. 한 번 말씀해 봐. 안세화님이 아까부터 계셨군요. he amount to be something. 그런데 그런데 이것저희 시제예요. 시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시제를 틀리면 안 돼요. 되었다. 되었다. 시제가 아 과거. 과거. amount의 과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답. 양승현님이 he amounted to be something. 뭘까요? he amounted to something. 비동사를 빼고 he amounted to something.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왜? something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되다라는 의미 때문에 자꾸 또 비동사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amount 안에 결과적으로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우리말 생각하면서 영어를 바꾸다 보니까 사족을 붙이게 돼요. 우리말 단어와 영어 단어가 반드시 일치해서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사족 개념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영작을 내가 막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 그냥 영어 문장을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한글과 영어의 일대일 연결 그 문장을 가지고 아, 이게 amounted가 그런 의미고 something이 그런 의미구나. 여기서 amounted는 자동사고 이미 정해진 문장으로 그 안에서 어휘와 문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른이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중학생, 초등학생 내 아이가 영어를 공부할 때 자기 수준에 맞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할 때 엄마가 굉장히 유연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법 세 번째입니다. You are being selfish.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